자 그리고 교체티 페드로운 파드 선수인데요 골키퍼 다리 사이 빠졌군요 문은 열려있습니다 문은 열려있는데요 여기서 왼발 슛트인 골프스 맞고 튀어나온 볼 다시 한번 뒷공간 왼발 슛 뒷기지 않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교체티 페드로운 파드 선수가 결정적인 뒷기회에 아무도 없는 무인 지경 이것은 왼발로 밀어넣습니다 아야 쿨쿨아 아브라이디 하 الحون 소원 하 الحون 지자 요소프 아야 아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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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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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